자 마요녹스 보스터 먹고 오늘 하체 마비 시키러 갑니다 자 오늘 좀 운동하는데 도와줘 자 오늘은 하체를 박살 내러 가는 날입니다 아 어떻게 박살을 낼지 지금 머릿속으로 고민 중이에요 새끼를 어떻게 박살 내야 될까 지금 엄청나게 연구 중인데 아마 저기 걷지도 못하게 단단히 혼을 내리려고 해요 그래서 내일 많이 힘들겠지만 그렇게 하고 나면 더 튼튼해지니까 더 성장하니까 그 방법밖에 없죠 뭐 아무튼 어떻게 그 새끼를 박살내는지 한번 보여드리겠습니다 같이 가시죠 오늘 날씨가 더 좋은 것 같아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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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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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